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급 공채 3순환 14일 복종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국가배상파트럴 시험에 냈는데요. 이미 행시 쪽에는 나왔고 입시에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요. 문제는 여러분 한번 읽어봤을텐데 부작위 위법학위 소송으로 갔어요. 실제로는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에서는 왜 아니죠? 설문에서는 부작위가 되려면 신청이나 청구나 또는 요구했다는 명시적인 말이 나아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가 민원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만으로 일정한 공권력 행사 처분인 공권력 행사를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작위로 가는 건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찰필 밀어줬다가 결국 위법한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런 위법한 결과 발생이 이미 있다면 있다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소익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형적인 시험 문제의 스타일로 좀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일반 론을 쭉 썼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 부작위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일정한 신청이나 청구 이런 신청 청구를 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분을 신청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개념 때문에 부작위를 시험에 낼 때는 신청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신청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로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으로 가는데 국가배상 보니까 2조하고 5조를 같이 쓴 분들이 많았는데 보통 시험에서 물어보면 양자를 별도로 낼 겁니다. 만약에 2조로 시험에 냈다면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설문 내용이 나와요. 영조물 하천이나 도로가 나오면 5조 위조로 써주셔야 돼요. 물론 설치관리성 부지 자체를 2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2조와 5조의 관계로 우리 쟁참 답안이 없죠. 교과서마다 중구난방으로 써놨어요. 청구강원경합설과 법조경합설 관련해서 그래서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조, 5조의 경합의 문제는 하나의 행위가 2조에도 해당되고 5조에도 해당될 때 어디로 갈 것이냐의 논란이에요. 그런데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관리의무 위반도 있고 또 영조물 자체에 설치관리성 하자의 문제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2조, 5조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험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봐야 돼요. 하천, 도로 이런 게 나오면 웬만하면 5조로 가는 겁니다. 다만 5조로 가면서 2조를 별도로 물어보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여기는 지금 2조로 다 갔는데 하천 이런 게 나오면 하천이 범람했다. 도로에서 무슨 뭐 결빙이 됐다. 아니면 도로에서 싱콜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5조로 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성 하자 해서 설치관리는 공무원이 하죠. 만약에 여기서 2조 책임을 집어넣어버리면 5조 책임을 성립할 때 2조 책임이 항상 성립하게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설치관리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주의무 위반에 개입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도원행정법 카페에 들어가 보면 국가배성법 2조하고 5조의 관계에 대한 교수님들의 책들을 논문처럼 분석해 놓은 제 글이 있어요.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좀 쟁점에 핀트가 어긋나 버리니까 논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다만 이제 6조 쓴 건 좋고 논리적으로 썼으면 나중에 점수를 더 주겠죠. 2조 단서 2문의 1인데 이중배상을 썼습니다. 2조의 2는 개인적 배상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대의적 책임이라든가 뭔가 목차가 좀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조문 좋습니다. 조문 써준 거 좋고 2조에 해당되는 5조 5조 위주로 써줘야 돼요. 하천 도로가 나왔으면 종호적 비용 부담자 6조이라는 얘기도 썼고 2조 책임부터 먼저 썼네요. 이럴 때는 공문의 과실을 좀 명시적으로 줬을 때요. 물론 여기는 지금 단체장이 차이피를 밀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2조 책임도 문제는 될 수는 있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예산 전용을 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의과실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식으로 시험을 내려면 2조 책임을 내려면 좀 더 명시적이어야 돼요. 예산 전용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요. 실물에 들어가 보면 예산 전용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와버릴 때는 일단 당장 필요한 데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령 위반에 과실이 있느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물론 예산 전용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에 관한 예산만 툭툭 튀어서 오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같이 이렇게 다 계상이 돼가지고 예산의 계상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사실 2조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설문만 봐서는 인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5조. 5조 위주로 좀 써줘야 됩니다. 성립요건. 설치 관리상 하자의 의미. 강화성 공문을 의미한다. 자연 공문이니까 포함된다. 키워도 좋습니다. 영주문의 의미 잘 썼어요. 결국 설치 관리상 하자의 의미가 뭐냐.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위험성이 비례한 방어 조치 의문을 다했는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이게 사업 포섭에 다 들어가야 돼요. 포섭할 때 이 키워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면책 사유 관련해서 사안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 무슨 예산을 전용했으니까 규책 사유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면책 사유로서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다는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 여기까지 검토했으면 고득점입니다. 상당히 알차게 잘 썼네요. 추가적으로 종족 배상 책임자도 논의를 해줬어요. 잘 했습니다. 이다시 사실 이다시 1은 자동차 사고면 자배법 논의를 해줘야 돼요. 교수님 책에는 답안지는 없긴 하지만 자배법을 써주는 게 맞다고 강이시가 얘기했죠. 이건 이제 8조 해석을 조문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이중배상금지원칙 좋습니다. 쟁점 답안지 있는 내용으로 별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번호 붙이는 거 상관없어요. 2조 책임, 5조 책임, 경합 경합은요. 먼저 성립되는지 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쓰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성립도 안 했으면 경합도 안 될 테니까 5조 5조를 먼저 썼네요. 강화성은 국물인지 뭐 좋아요. 설치관리상하자 목차를 이렇게 쓰니까 좋네요. 관리상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보 설치관리상하자의 의미를 써주는 겁니다. 판례가 핵심이고 판례에 맞게 포섭할 때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 줘야 된다. 목차가 굉장히 깔끔하겠네요. 눈에 보기 쉽게 이사권 하천 범람 우려 주민들의 민원 따라서 피해 예견 가능성 손해발생 예견 가능성 이런 공사를 통해서 회피 가능성 좋네요. 따라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전에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면사 방호조처로 의므로서 하천 준설공사 등이 필요했다는 걸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상 부족의 면책세인 오우 플러스 알파 놓치기 쉬운데 잘 썼어요. 다음 비용무담자 6조 1화 또 이항의 종교적 비용무담자가 누군지 가볍게 써주십니다. 사모의 법적 성질을 쓰는 것은 이제 이거는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종교적 배상 책임자 뭐 많이 쓸 건 아니고 자 다음 자동차 사고면 자배법부터 먼저 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 8조 국배법 8조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주면서 자배법이 특배법이라는 거 그래서 인적 손해에 관해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가배소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공무원의 대적 책임 인정 여부 일반 논의 쟁점의 이름을 써주는 게 좋아요. 채참하기 쉽게 목적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어요. 이중매상금지원칙 위험성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써주는데 이렇게 점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검토 이렇게 썼으면 밑으로 내리고 연결해서 쓸 것 같으면 생각건데 이렇게 써버리세요. 학설은 이렇게 쓰세요. 이 부분은 왜 점점으로 썼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점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대법원하고 헌재결정까지 써줬네요. 잘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했는데 브리타로 국가배상은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자배법과 이중배상금지원칙이 우리 시험에 지금 남은 영역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물론 5급 공식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시 쪽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